경기도 파주뿐 아니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검역본부가 다양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 두 곳이 같은 사료를 쓴 것으로 나타나 검역본부가 사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양돈농장.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역본부가 다양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 두 농장의 사료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이 농장들이 같은 사료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료의 샘플도 채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료의 샘플링을 전부 해서 채취하고 있고요. 채취가 되면 정리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단계단계 하면서 하나로 빠뜨림이 없이 나가려고. 또 이 사료업체의 공급 체계 등 다양한 경로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역학조사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료업체 측은 이 농장들 뿐만 아니라 전국 300여 곳의 농장에도 사료가 공급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 통상적인 역학조사 절차일 뿐이라며 특히 사료의 원료는 사료업체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동구매해 분배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 사료만 문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